저 한 번 집 구경 좀 해봤래요? 저 한 번 집 구경 좀 해봤래요? 집 구경 좀 해봤래요? 우리도 다 봤어요? 태현이 형 파이팅! 아니 파이팅 할 게 없어 우리는 뭐 우리도 다 봤어 태현이 형 파이팅! 아 그래요? 아니 파이팅 할 게 없어 우리는 뭐 이거 뭐 하러 재밌어? 야 형 근데 어려워요 형 근데 어려워요 뭐하자 봐요 체중계로 올라가 왜 체중계라고 저렇게 써놨지? 멋있어? 쟤냐?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왜 체중계라고? 네, 아냐? 왜 체중계라고? 네, 아냐? 아니, 저기 뭐하시는 거예요? 거기 뭐 있어? 아니, 그냥 보는 거예요. 아니, 저기... 납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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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요? 네? 뭐 있어? 그냥 네? 뭐 있어? 그냥 모품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, 우리가 다 봤거든요 저 조금만 꼼꼼히 보려고요 형 그러면은 형 태연이 형 어? 어?